1. 입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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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당HO supervisor 1. 입당성 3. 입당성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해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물어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탄과 만치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이스토님 찬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항상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벌써 대림 1주간이에요 벌써 대림이 전리력상으로 벌써 한 해가 시작된 거야? 라고 한다면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되어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한 해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교회는 대림 시기라는 것을 4주간을 두고 신자들을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될지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대부분 서울 사람이라고 서울 사람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에 입회하기 전까지 쭉 부산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가는 모두 부산에 계셨고 외가만 서울에 좀 계셨었습니다 그때 서울 올라온 게 다긴 했는데 고등학교 마치고 올라왔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윗지방에서 살았죠 서울에 외가 쪽 작은 이모 외삼촌 계셔서 외가 쪽에 가끔씩 놀러 오긴 했었습니다 서울에 며칠 밤을 또 자고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올라올 때는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자고 셋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 어머니도 일을 하셔야 되니 놔두고 누나와 저를 두고 부산으로 내려가시기도 하셨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누나하고 저 둘이 있으면 작은 이모나 사촌 누나 사촌 형들이 그리고 또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예뻐해 주셨는지 그런데 다들 일상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를 계속 돌봐 주시거나 신경 써 주실 수만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나하고 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서운했는지 그래서 누나하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낯선 곳이다 보니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저쪽에 엄마 모습이 희미해서 갔던 골목길 끝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런 기억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아주 어릴 때 엄마와 떨어져 있었던 기억 오신다는 날을 알고 있어요 며칠쯤에 오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한테 항상 물어봤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알면서도 그렇게 엄마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기도 했던 기억들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막 두렵고 무섭고 낯선 곳이 있다 보니 엄마 엄마 보면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는요 항상 저를 혼자 두는 경우가 없으셔서 혼자 두지 않으신 우리 엄마 물론 일을 하러 나가시긴 하셨는데 홀로 있다는 느낌은 없었었어요 엄마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느낌 그렇기에 그 느낌이 사라진 홀로 있는 시간이란 아 어린아이에게는 어떨까요?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며칠을 기다렸는데 울기로 했던 기억 그리고 엄마가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때 또 어떻게 해요? 너무 늦게 온 엄마에게 투덜거리고 막 떼쓰고 왜 이제 왔냐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비슷한 기억 있으시죠? 그래도 기쁘죠 투덜거려도 기쁩니다 이제 엄마가 내 곁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도 긴장이 풀리죠 이제 두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다 무서움으로부터 해방이다 이제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 왜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이런 기억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기다렸던 마음 그 기다림의 마음으로 이제 대림의 시기를 보내시면 되실 거예요 대림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기죠 무엇을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려요? 엄마를 기다려요? 아니 저는 맞습니다 나를 무서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나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그분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른다면 길을 헤매고 있다면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분 누구요? 당신이 길이라고 하셨던 그분이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기울일 것 기울거릴 필요가 없다 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 당신이 바로 칠리라고 하셨죠 그분이요 그분이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막함과 답답함 갑갑함 어때요 이러면요 정말 숨 한번 쉬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래서 숨 한번 쉬고 싶어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해방되어 생명을 얻고 싶을 때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분 당신이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분 누구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시면 어떤 마음으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엄마만 오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오실까요? 엄만 오시는데 그분 오실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그럼 기다리실 거예요 안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시겠죠? 엄마를 기다렸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실 텐데 엄마 이 단어만 생각해도 코가 찡해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엄마 항상 내 옆에 계실 것 같은 그 이름이죠 엄마 그럼 이 단어는 또 어떠실까요? 임만 오엘 예수님 이름이죠? 임만 오엘 이 단어만 생각해도 코가 찡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항상 내 옆에 계실 것 같은 느낌 그 이름 임만 오엘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엄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임만 오엘 하느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엄마라는 단어에 그런 느낌이 들어 있다면 임만 오엘도 이 단어도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쯤 오시려나 목이 빠지게 기다려야겠습니다 오시면 기쁠 텐데 근데 오셨을 때 투덜거리셔도 됩니다 엄마가 오셨을 때 너무 기뻤지만 투덜거렸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왜 이제 오셨냐고 너무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왜 이제 오셨냐고 와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이를 들고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기다릴 때 사실 저보다 엄마가 더 기다렸다라는 거 딸 아들들 보고 싶어서 저보다 더 많이 기다렸다라는 거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바로 오실 수 있으신데요 그냥 막 달려오고 싶으실 텐데요 그러지 않고 계세요 아마 발 동동 구르시며 한절보지 못하시며 저희를 기다리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이는 아이는 엄마를 기다릴 때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엄마가 빨리 왔음의 생각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 대림 4주간 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대림의 기간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매번 찾아오는 대림 시기이지만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올해는 보내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성탄이 그분의 오심이 되지 않을까 그 기다림을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임사 중에 주님께 계속 운총 청합시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천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룡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깽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천능하신 천주 성부 오름핀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법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영수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대림식의 첫날에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이신 주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결회를 돌보시어 남과 북이 세계 속에서 서로 경쟁력을 기르고 자유롭게 교류하며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발전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굽어살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힘을 모으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많은 일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저희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더욱더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온 우리의 주하느님 참미바르소서 주님의 너구로 오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바르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참미바르소서 주님의 너구로 오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엄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바르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천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재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맞다하고 오른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천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합니 참으로 마땅하고 오른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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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여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여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성교사와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여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기억하는 이들과 영원들과 저희의 바람과 여기 둘러있는 저희들과 그 가정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여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한국의 순교자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천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실현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과 여기 둘러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찐하게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자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가 몇 번 들어가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번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단어보다는 그 다음에 또한 사지와 함께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를 서수령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서수령을 풀어서 할 테니 끝에는 또한 사지와 함께만 하시면 되시겠어요 저희가 네 번이나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즉 인만우예를 네 번이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 인만우예라는 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게 해서 오신다라는 거 오늘 한번 이번 대림식에 한번 깊이 머물러 보셨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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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